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 장관 후보로 충청권 인사인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한화진 후보는 대전 출신으로 30여 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낸 환경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18개 부처 중 16명의 윤석열 내각 인선안에 충청권 인산, 충북 청주 출신 김연숙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대전 출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2명입니다.